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의 2022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두 번째 브랜드 영상 산사에서 나를 찾다 합천해인사 8만 대장경편이 미국 뉴욕 타임스쿄어 전광방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문화유산 방문 코스 산사의 길 가운데 합천해인사를 여행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대사 김미나 배우의 안내에 따라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8만 대장경, 불교의 가르침을 형상화한 해인도 등을 다각도로 조명해 문화유산의 고유한 멋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영상은 뉴욕타임스쿄어 5개의 광고판에 소개됐고, 유튜브 문화유산 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은 문화유산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공기업과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유산기